우체국 택배에서 안 받는 건 다 배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뭐 일종의 특송이죠? 서울 출장 한번 갔다 오자. 평택항 9시. 살려주세요! 야! 이리 와! 배송사고 났어요. 이 상황에서는 반품도 안 될 거고. 이리 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. 어? 보안케 어딨어? 300만 원이야. 300억이야. 국정원에서 이런 경찰 일까지 나서시고. 장은아 어떻게 찾을지 지금 좀 깜깜하시잖아. 주변 도로, IC, 고속도로 싹 다 뒤져. 당장 잡아 알았냐? 기지국에 몰려있는 폰 번호 전부 내려봐줘. 나는 잘나 마지막에 치러 가볼 테니까. 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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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